전봉주는 부패한 지방 군수의 횡포를 보고 농민들을 이끌어 동학혁명을 일으킨 녹두 장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포악한 군수에게 항의하다가 잡혀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린 전봉주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와나라디를 바로 잡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 는 동학사상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 뒤 1892년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이 가난한 농민들의 양곡과 재물을 강탈하자 이번에는 전봉준이 일어섰습니다. 농민 대표들과 함께 군수를 찾아가 바른 정치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군수는 그 자리에서 거부하고 더욱 포악한 정치를 일삼으면서 전봉준을 감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전봉준은 1894년 1월 농민들을 이끌고 군청을 습격하여 부패한 관리를 붙잡아 가두고 창고에 쌓아둔 양곡을 풀어 농민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전봉준은 조정에서 보낸 이용태로부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듣고 관리들을 풀어주고 농민들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러나 영태 또한 횡포가 심하여 전봉준은 다시 농민군을 조직하고 서양과 외척배척, 부패한 관리주방, 정치의 개혁, 노예해방 등을 외치면서 혁명을 일으켜 부안, 전주, 정읍 등을 점령하였습니다. 조정에서 광군과 일본군으로 동학토벌군을 편성하자 전봉준은 손병희의 10만 동학군과 힘을 합해 서울로 진격하였고 이를 본 경상도와 함경도에서도 동학지원군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조직적인 일본군에게 패배하면서 동학혁명은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순창으로 피신하였던 전봉준은 배신자의 고발로 체포되어 사형을 당했습니다.